너무 이쁘다 너를 잊지 말자 그래? 맞아? 와 너무 이쁘다 여기 우리 잔금 여기 우리 잔금 뭐 나한테? 뭐가 있지? 물어봐 나만 가기 물어봐 내가 여기에서 너의 Seunggi-kun 여기가 아야가케 아야가케 아야맥 Initiative 흑유주의 향이 나는 아자숭Love 신기끄 감사합니다 아야اا 면을 미화 고구마 너도 러는지? 고구마 맛있어? 너도 안가게 맛있어? 응, 안가게 맛있어 시원한 사이즈 고맙습니다. 아 그래? 잘 안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주겠지... 믿기 전 수고로... 욕쭈 blankets 맛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 먼저 한 잔 맛있네요 근데 여기 저시마 것도 청량이에요 되게 청량이에요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잘 먹는데 이거 나 시원해서 졸려 이게 왜 이렇게 다 맛있어? 들어갔지 여러분? 너무 맛있어 맛있어 포근? 진짜 예쁜 한 소개망고야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잘 먹었을 텐데 너무 맛있어 참치 영국에 찍어볼까? 응 근데 이게 수요év 안그러니까요 수요가 더 진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와 하이 감사합니다 자 전이 마산을 가만히는 그녀가 생일 축하합니다 자, 드세요. 이거 깨줘. 크림브릴레, 이거 깨달라고. 나를 내가 파란치안으로 물어가래? 이러고 그냥 받아볼게. 어때? 아니요, 이거 맛있어. 안녕하십니까. 드세요. 한번 먹어봐, 김도 있어. 그래도 크리스마스 생일인데... 그래도 발란다의 생일인데 선물을 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기 간식으로 먹으라고. 첫 빌레와 첫 발뮤다가 왔습니다. 너무 더럽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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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해. 야. 싫어해. ось 후 모짜렐라 좋단ning 다진 전주 그리고 오늘 들기름밭국수랑 같이 먹을거에요. 드시옹. 나도 의자 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기름밭국수랑 같이 먹을거에요. 밥솥이? 들기름밭국수랑 같이 먹을거에요. 들기름밭국수랑 같이 먹을거야. 와 진짜 미국에서 먹었던거는 쪽도 못쓴다 그치? 구멍은 좋아보고 사주셨어. 맛있다. 다 뿌려봐. 다 먹고싶어.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다 먹어버려. 다 보내줬던거지? 자기가 보내준거 아니잖아.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떼야 떼일거야. 전자레인지라 되는거야? 그럼 다 되는거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나달려. 맛있다. 이건 너무 많이 먹었어. 다 먹었어. 아까보다 더 고소하게 만들었어요 저렴한 다녀와 장소에 찾아가서 패키지로 준비하시기 한번에 스토리에 이동했습니다 체육을 시작하자 다시 방문해둡니다 탈북도로 전시가 되고 딱 좀 이동한 날이었어요 우리 방문을 가면 한 번 더 기다리던 날 갑니다 오이시 되실까? 오이시 다들 협조적이네 그래도 아일라또 해야지 고마워 아일라또 먹기는 좀 먹지나 그치? 못 먹는건 아니지 그냥 이거 마시고 다행히 내일을 했다 다행이네 배신감이 아 말하지도 않고 오오오 나를 그냥 산거야 이거 감자 어떻게 간파이 간파이 오가와릭 이랬어 감사합니다 아니 최근에도 최근에도 지하철 이거 봐 너 보니까 늘 더 난다 오 오 오 아휴 사장님 빛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이 세금파랑 이미 좀 먹어버렸어 건배 그거 맛있어? 응 아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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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